안녕하세요, 유머들. 윤리입니다. 안녕! 지금은 저녁 11시 12분이에요.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왜 카메라를 켜게 되었냐. 저를 꾸준히 보신 유머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번 해에 전액을 기부하는 기부마켓을 꾸준히 했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진행했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유머들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었고 그랬는데 이번 연말에 기부마켓은 좀 특별하게 제가 윤리박스를 한율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해에 한율이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윤모들 사랑을 진짜 듬뿍 받았던 그 부들밤이라든지 얼굴이 점점 브라이트닝 되면서 환해지는 달빛유자 수면팩이라든지 등등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래, 이번에는 한 브랜드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좋은 구성으로 윤모들한테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윤리박스는 처음 해보는 건데 거의 이제 한 개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여러 개 그것도 그 여러 개도 제가 좋아하고 괜찮은 제품들로만 꽉꽉 꾸려가지고 제가 윤리박스를 만들었거든요. 이 구성은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성이고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구성이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윤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구성품을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짠 이게 이제 윤리박스 박스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윤모들 걱정하지 말아요.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절대 윤모들이 실망할 만한 그런 작은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윤리박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제가 손 글씨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그걸 떠서 박스에 다 이렇게 입혀주신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옆에는 윤리박스 그리고 기부마켓 짠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 첫 번째 구성품 부들밤 말끔피지 모공팩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윤모들? 윤모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번씩은 구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들밤이에요. 뭐 샘플 제품처럼 사이즈가 조그맣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제대로 정가격에 팔리고 있는 그런 본품입니다. 본품이고요. 윤모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부들밤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저와 함께했고 제가 아직까지도 꾸준히 저는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오래오래 잘 써주고 있는데 얼굴 완전 건조하신 분들도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워시오브 팩이란 말이에요. 밤 껍질이 잘게 부셔져 있어가지고 이걸로 팩을 하면 일단 밤 향이 꼬숩게 쫙 올라오면서 엄청 크리미하게 발리죠. 꾸덕하거나 뻑뻑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정도로 계속 피부 결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공 팩을 계속 꾸준히 해주다 보면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자극이 덜하면서 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팩이에요. 그리고 피부 결이 정돈이 싹 되면서 다음날 그 파운데이션 붙는 게 좀 다릅니다. 그 결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끊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저의 정말 최애 워시오브 팩 요거를 제가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구성품에 무조건 이걸 넣고 싶다고 한유측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 첫 번째 구성템 그리고 두 번째 구성템은 짠! 달빛 유자 수면팩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정품입니다. 사이즈가 작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유자로 만들어진 수면팩이잖아요. 근데 또 그냥 수면팩이 아니잖아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브라이트닝 기능이 있는 수면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꾸준히 써주면 써줄수록 더 좋게 느껴지는 수면팩이에요. 저는 항상 나이트케어 원래 하는 대로 스킨케어 다 하고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수면팩을 듬뿍 발라주고 그리고 자거든요. 이거는 진짜 바르고 잘 때랑 안 바르고 잘 때랑 그 피부의 컨디션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진짜 피부가 뽀얘지고 환해지는 그런 브라이트닝 기능이 들어있는 비타민C 제품들 굉장히 많이 사서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백을 목표로 한 비타민 크림들과 그런 비타민 제품들은 잘못 썼을 때 피부에 확 올라오거나 굉장히 그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순합니다, 율모들. 꾸준히 매일매일 발라줘도 제가 피부가 뒤집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제 율모들 중에서 나 요즘 피부 톤이 굉장히 칙칙하다. 원래 내가 맨날 쓰던 그런 색조가 요즘 좀 칙칙하게 느껴진다. 이런 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바른 립이나 이런 색조의 색깔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바르는 피부 바탕의 베이스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피부 컨디션을 쫙 끌어올리면서 괜찮을만한 그런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면팩을 한 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듬뿍 바르고 손등에도 발라줘요. 이게 두 번째 구성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이 힘찬 콩 탄력 세럼.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도 구입을 했었던 세럼인데 보시면 이렇게 연보라색의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 돈으로 사게 된 거였었냐면 제가 인터넷을 이제 보다가 누가 이 세럼 너무 좋다고 추천하는 그 글을 보고 제가 직접 샀었던 그런 세럼이거든요. 이게 그냥 세럼이 아니라 탄력 세럼이에요. 이 세럼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수분만 채워주는 그런 일반적인 세럼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고 흡수를 해주면 내 피부의 밀도가 굉장히 쫀쫀하게 좀 밀착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유물들도 알겠지만 제가 피부가 속 건조가 심하고 그러면서도 건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럼 중에서도 물먹인 것처럼 촥 수분 뿌려지고 겉에만 이렇게 반지르르 해지는 그런 세럼보다는 정말 피부 속 깊이 싹 흡수가 되면서 피부를 좀 밀도 있게 쫀쫀하게 꽉 잡아주면서 수분을 넣어주는 그런 세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써줘야지 정말 피부가 단계별대로 수분이 잘 차곡차곡 잘 채워지고 있거나 이런 느낌을 드는데 이 친구가 이 힘창콩 이 친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세럼이고 언니 저는 뭘 발라도 피부가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고 건조한 느낌이고 피부 화장 같은 것도 해주면 굉장히 떠요 하는 일무들은 그 기초 작업이 정말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 피부의 기초 작업. 제가 말한 것처럼 모공이랑 피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리를 싹 잘 워시오버팩으로 해주고 수분이 부족한 곳에 제대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쫙 밀도 있게 충전을 해주고 크림 같은 것도 본인이 원래 쓰는 걸로 덧발라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수면팩까지 자기 전에 매일매일 그렇게 발라주시다 보면 피부의 그 기초적인 정말 중요한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서 일무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전보다 피부 관리를 좀 잘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제대로 된 제품들을 잘 넣어줘서 꾸준히 관리를 해줬을 때 훨씬 더 그 피부 베이스가 좋아지니까요. 일무들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럼이 정말 속건조를 좀 잘 잡아줘요.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크림들이랑도 궁합이 웬만하면 두루두루 다 잘 맞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거든요.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그다음 이거 비타씨 토너도 저희가 넣어드릴 건데요. 이거 또한 미백과 주름에 도움을 주는 그런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달빛 유자처럼 이것도 비타민 P가 들어가 있고 멀티비타민 들어가 있고 자연 바로 유자수 들어있고 좋은 것들 다 때려박아져 있는 토너입니다. 이것도 드릴 거고요. 그다음은 짠 이거. 이거는 어린쑥 클렌징폼. 이거는 또 여행 갔을 때 가져가기 또 좋을 만한 사이즈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넣어드릴 건데 이거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품이 굉장히 잘게 부셔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쫀쫀하게 좀 잘 달라붙는 제형이면서 거품이 나는 그런 클렌징폼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싹 잘 닦여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합니다. 한율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다 순해요. 저는 솔직히 피부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조금만 저랑 안 맞는 제품이 들어갔다 하면 피부가 좀 뒤집어지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이런 부분 있죠. 여기나 아니면 이마 이런 널찍널찍한 데가 싹 뒤집어져요. 이 클렌징폼도 굉장히 촉촉한데 잘 지워지고 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일부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클렌징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드릴 거고요. 짜잔! 이 파우치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부들? 이번 기부마켓에 구매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브랜드와 함께 제작을 한 그런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귀염뽀짝한 핑크 색깔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윤리박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이거 선물로 드릴 거고 이거 여행 같은 거 갈 때 속옷 넣어가거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 챙길 때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사이즈.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아요. 그냥 면제질로 이렇게 파우치 만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살짝 수건 느낌의 테리 재질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살짝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고 이런 베이비 딸기 핑크 같은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담아서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겠죠, 여러분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전체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하나 가격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거 부들밤은 정가가 27,000원이고 이 달빛유자 수면팩은 정가가 34,000원이고 이 힘창콩 세럼도 정가가 38,000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만 정가로 구매를 해도 99,000원인데 이거를 39,500원으로 싹 다 보내드릴 거예요. 심지어 이것만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비타시 토너 이거랑 그 다음에 이 클렌징 폼 그리고 이 파우치까지 다 더해서 39,500원. 아니 이 힘창콩 세럼만 해도 정가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이걸 싹 다 더해서 39,500원에 준다? 그냥 거저 가져가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미친 조합에 미친 조합을 더한 그것도 제품들 다 하나하나 제가 좋은 걸로 다 꾸려왔단 말이죠. 기부마켓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해주는 그런 정말 미친 구성이거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성이고 앞으로도 안 나올 구성이에요. 정말 이 윤리박스의 미친 구성을 만들어주기까지 한율이랑 저희 담당자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조건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량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수량의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으로 판매가 될 거고 제가 준비한 수량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닿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친 조합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시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오픈되면 무조건 달려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재입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유무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엄청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구성이지만 그 돈들도 모여서 또 좋은 곳에 전액 다 기부가 되니까 뿌듯하게 유무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부에 관련된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유무들이랑 같이 한 기부라고 생각해주시고 꼭 봐주시고 룰리박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구매를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성을 살짝 소개해드리는 소개 영상을 올린 것 뿐이고 12월 23일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성으로의 조합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수량이 다 품절이 되면 조기 품절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재입고랑 이런 건 없으니까 유무들이 무조건 그 시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픈되는 순간 후다닥 달려가 가지고 무조건 다 싹 낚아채서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배송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다 정리를 해줄게요. 당연히 요거 너무 혜자의 개이득 조합이기 때문에 환불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기부마켓을 위한 저희가 특별한 구성으로 만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은 어렵다는 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미친 구성으로 꾸려본 윤리박스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월 23일 금요일 7시 잊지 마세요. 안녕.